이 음악 진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요즘 이 음악 들으면 댄스 DNA가 꿈틀거린다는 분 많습니다. 대한민국 댄스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 한 말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춤췄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이마마 챌린지랑 거대한 파도를 일으킨 댄스팀 웨이비의 노제 안소씨와 댄서 특집 초대석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댄스 열풍을 일으킨 웨이비의 노제 안소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섹시한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제일 섹시한 멤버? 네. 너 해. 어린 섹시. 어린 섹시. 안녕하세요 웨이비의 어린 섹시를 맡고 있는 안소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로제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리더 섹시를 맡고 있는 노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진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항상 영상으로만 두 분을 뵙다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두 분의 모습은 고릴라 어플 뿐 아니라 SBS 라디오 에러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너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통해서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노제 여보 오늘 백신 맞고 아플 텐데 파이팅 김수연님이 주셨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어 네 지금 살짝 얼얼한 느낌 말고는 지금 딱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약간 근육통으로 온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에. 어떻게 에스파의 디귿춤까지는 가능합니까? 바로? 레벨. 이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7210님이 안소님 머리 자르셨나요? 네 머리를 시원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날 추워지는데. 날이 추워지는데 뭔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볍게 자르고 산뜻하게 시작해보려고. 지금 마음 상태 산뜻한가요? 아주 산뜻합니다. 예전에 또 무거운 그 시절에 그렇죠. 또 많이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훌훌 털어버리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또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인기가 어마어마해졌는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말려지게 되면 실감을 언제 하게 되는지 사실 경연 중에는 잘 사람들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르다가 어느 순간 체감을 하잖아요. 언제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나 느끼나요? 유명해졌나? 각종 이제 방송에서 러브콜도 오고 언급이 있었을 때 그때 이 프로그램에 내 언급이 되다니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치. 딱 실감을 했어요. 그래요. 안수 씨는 어때요? 저는 저희 팀에 또 팬이 생긴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더 신기했던 거는 이제 지혜 언니를 제 이제 다른 피드에서 언니의 하루하루를 확인하게 됩니다. 맞아. 다른 피드에서 우리 멤버를 볼 때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죠. 정말. 아니 헤이마마 챌린지에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도전했잖아요. 배우들도 도전하고 저는 뭐 주원 씨, 홍원 씨 거 뭐 채리블렛의 채린 씨 막 이러고 봤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했는데 인상적이었던 분 있습니까? 아 이분 좀 특별했다. 저는 그 입 짧은 해님 님이요. 네. 입 짧은 해님 님. 너무 이렇게 귀엽게 드시다가 이렇게 추는 거를 보고 하루 종일 웃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엽게 소화해 주셔가지고. 혹시 또 챌린지 도전한 연예인 중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어 일단 일단 너무 완벽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되게 저는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특히 막 연예인분들이 이제 해주시니까 뭔가 그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어떻게 추시든지 정말 재밌고 멋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안무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노재 안소 씨에게 궁금한 거 부탁하고 싶은 것도 목격담 지금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분을 위해서 워밍업 퀴즈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자 워밍업 퀴즈 이제 할 건데 노재와 안소리를 맞춰봐. 문제 나갑니다. 저 노재와 안소, 돌라리수, 규리안으로 구성된 팀명은 땡땡땡인데요. 파도를 의미해서 팬덤명이 서퍼이기도 합니다. 우리 팀 이름은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웨이비 2번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너무 긴장했어. 이게 신이 다 주진 않아. 다 주진 않아요. 이게 지금 너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근데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자 1번 2번 보기를 드렸습니다. 자 정답 어디로 보내주나요?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세 분께 파도처럼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직후 박소연의 러브게임 선곡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데이비드 게타의 헤이마마를 들을 건데요. 보는 라디오와 너튜브에러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노지 안소씨가 또 살짝살짝 춤을 춰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보는 라디오 들어와주세요. 네 데이비드 게타의 헤이마마를 들을 건데요. 네 데이비드 게타 피처링은 니키미나즈 앞으로 제게 헤이마마였습니다. 정답은 1번 웨이비였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선고표에 올려둘게요. 방송 끝난 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신나네요. 안무가 또 생각이 나고 이 안무가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마음을 흔들 줄 그때 몰랐죠? 네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좀 어떤 특별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이렇게 다 따라출 줄은 몰랐죠. 아무래도 요즘에 진짜 이걸로 많이 실감을 했던 게 요즘 한국에 조금 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댄스 학원에 등록하시는 분이 엄청 늘었어요. 맞아요 많대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냥 관심 없이 살다가 어 나도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 그런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몸치 박치 분들도 연습하면 학원에 등록해서 하면 좀 좋아지는지 그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느꼈을 때는 실력의 부분은 언제 누구든지 시간을 투자하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즐기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빨리 늦는다? 그렇지. 맞아요. 그런 게 조금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잘 못추면 또 어때요? 배워가지고 즐기면 되지 우리가 뭐 댄서 뭐 어디 나갈 것도 아닌데 그냥 여러분 그냥 배우셔가지고 즐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안무가 사랑을 받았는데 혹시 이제 많은 팀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음악하시는 분들 아 이 팀의 안무를 우리가 좀 해보고 싶다. 나는 이런 안무 이런 구상을 좀 가지고 있다 하신 분 좀 어필 좀 부탁드립니다. 어필 네. 누구 어떤 음악에 안무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CL님도 되게 너무 딱 강한 느낌의 비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저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안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또 아이돌 댄스와는 좀 다른 느낌의 안무잖아요 CLC가 네. 아 CLC 안무 매력이 조금 더 됐던 것 같아요. 매력이 너무 매료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CLC 같은 그런 음악의 안무 그걸 할 수 있다. 또 안소씨 어떻습니까? 저는 어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박재범님이요. 아 재범씨. 재범씨하고는 또 인연이 또 예. 항상 너무 좋아하니까 아 재범씨가 근데 요즘에 춤을 또 많이 이렇게 안 보여줘서 그렇지 몇 년간 정말 춤 잘 추잖아요. 너무너무 잘 추잖아요. 아크로바틱을 이용한 하여튼 뭐 근력도 있고 하여튼 너무 아 나중에 안소씨가 진짜 재범님의 멋진 음악에 안무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너무 영광이죠.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노재씨 목소리 좋으신데 평소 좋아하는 노래 한 구절만 불러주세요. 89호그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기회요. 어떻게 보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어 간단하게. 간단하게. 저는 음악. 그 Next Level 이것도 너무 어려운가요? I'm not the Next Level. 아 요정 귀여워. 자 나중에는 조금 더 연습을 해서 네네. 아마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재 안소 첫 SBS 라디오 출연인데 부모님 반응은 어떤가요? 7775님 오늘 안소 어머님 안 오셨죠? 네. 엄마 지금 듣고 계십니다. 확실해요? 네. 그럼 어머니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메시지 하나. 어머니한테 엄마 항상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의 말로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몸치 박지도 쉽게 그루브 탈 수 있는 곡을 제가 미리 추천을 부탁드렸는데 저스틴 비버의 야미라는 곡을 선곡해주셨어요. 이 선곡 이유 좀 알려주세요. 선곡은 딱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가볍게 이제 그루브? 네. 그루브를 탈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 조금 되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가사 그렇죠. 아 가사. 네. 야미라는 가사다 보니까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냥 되게 듣다 보면 너무 딱 신나는 노래라서 아 네. 그럼 이 곡으로 여러분 그루브 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두 분도 살짝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기 선생님이니까 여러분이 보는 라디오를 보시고 이 곡을 들으면서 그루브를 타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4부에도 보는 라디오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yummy, yummy, yummy Yeah, you got that yummy, yum 네, yummy, yum 네, yummy, yummy Say the word on my way Yeah, babe, yeah, babe, yeah, babe Get it, night, get it, night Say the word on my way Yeah, babe, yeah, babe, yeah, babe In the morning or late Say the word on my way Bonafide, stadion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는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노재한, 소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의 모습은 고릴라 어플 뿐 아니라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너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많이 봐주시고요 보는 라디오 들어와주세요 김보이님, 안수 엄마입니다 나도 사랑해 웨이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머어머 어머니 성함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께 선물 갑니다 와 아니 보통은 이 문자 이런 거 보내실 줄 잘 모르거든요 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로제씨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맨날 이걸 들으시거든요 러브게임 들으세요? 맨날, 왜냐면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들어서 앞에 나올 때 무슨 노래 나오고 약간 이런 걸 다 알거든요 엄마랑 차로 이동할 때 이러는데 항상 틀어놓으세요 어머어머 그럼 문자를 전송하는 법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 어머님이 네, 딱 듣는 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약간 습관성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계시는 와, 솔방울이셨네 지금 조금 아마 놀라셨을까요? 아, 우리 딸이 나왔네 어머니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아, 일단 엄마 갑자기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아니, 출연을 하면 출연한다고 어머님한테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습관성으로 틀어놓는데 러브게임 나가 했을 때도 그게 뭘까? 약간 이래요 아, 이러셔서 약간 모르실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어머님 러브게임입니다 그냥, 그냥 틀어놓고 그렇지 고정적으로 틀어놓고 계시는 그런 건데 어머님 저는 박소현 씨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로제 씨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하나 엄마, 사랑해 나 열심히 할게 파이팅 파이팅 두 분이 어떤 노래로 첫 댄스 신고식을 했는지 궁금해서 댄서로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던 노래를 여쭤봤습니다 노제 씨의 첫 댄스는 이 노래에 맞췄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윌로우의 With My Hair라는 곡이잖아요 살짝 들어볼게요 아, With My Hair 이 곡에는 그럼 손동작이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너무 궁금해요 약간 손동작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 구위나 약간 이런 식으로 흩뜨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 아니 완전 힙합인 거죠? 네 와, 세네 네, 저희는 걸리시는 없는 걸리시보다는 힙합, 그리고 남자 안무 좋아하고 센 거 좋아하고 처음 댄서로 무대에 오른 날이라고 하면 지금도 항상 처음이면 좀 다른 때보다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첫 무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저는 사실 댄서라는 그렇게 정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적으로 해야 댄서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좀 열린 마음으로 춤을 즐기고 무대에 설 수 있으면 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사실 중학생 장기자랑 때 막 나가서 했었던 노래였어요 아니 근데 이 음악이 중학생의 몸으로 하기는 몸도 또 가늘었을 텐데 그러기엔 좀 버거운 음악 아닌가요? 어때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어렸을 때부터 힙합 음악을 굉장히 비트가 가장 강한 좀 센 노래를 엄청 즐겨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계속 계속 이런 노래를 좀 많이 취한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르 자체를, 이런 장르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네, 계속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힙합 하실 분들도 우리 아이돌 중에서도 힙합 좋아하는 친구도 많거든요 안무 의뢰하면 우리 로제 씨하고 안소 씨가 이런 힙합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예, 많은 의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댄서 안소는 어떤 노래에 처음으로 춤을 추었는지 들어볼게요 뱁서워드 모 자카리의 리뎀션 후렴구를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스타일로 안무가 들어갔나요? 이제 저는 제가 학생 때 선생님 수업을 듣고 이제 안무가 제리쿠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제 무대를 만들어서 올라갔는데 앞으로라는 댄스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칸 댄스처럼 이렇게 앞으로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런 비트감이 있는 노래에 저희가 앞으로 댄스로 무대를 한번 꾸며봤었는데 저한테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이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게 이제 블랙팬서 OST이기도 해가지고 그냥 들을 줄만 알았지 또 여기에다가 또 어떤 안무를 한다고 생각을 잘 못했으니까 어벤져스 캐릭터 중에 혹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다면 혹시 탐나는 캐릭터 있어요? 어벤져스 캐릭터? 저는 사실 제일 매력적이었던 그 캐릭터가 블랙팬서 가장 재밌게 보기도 했고 블랙팬서 이제 캐릭터가 너무 멋있었어요 인간적인 면보도 너무 가지고 있고 그렇죠 블랙팬서 안소씨는? 저는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네, 방패가 아주 멋있더라고요 뭐 이런 캐릭터로 또 소재 삼아서 나중에 또 멋진 안무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딜가나 팬들이 응원하고 환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포트라고 선물이 지금 밖에 너무 많이 도착해 있어서 다시 한번 팬들분 다시 감사드려요 네, 하트 부탁드려요 네, 우리 서퍼들한테 하트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저희가 팬들 생각하면 떠오르는 노래 한 곡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안소씨가 이 곡을 골라왔습니다 안소씨 행복해요? 아주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지 웨이비, 서퍼, 요트, 이퀄, 극락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아니 웨이비와 요트가 찰떡이죠 그죠? 재범과 CK가 함께한 요트의 후렴구였는데 팬덤명 서퍼고 참 잘 어울리는 곡 같아요 네 이 곡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재범씨 때문인가요? 하하하하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오 일관성 있어 두 분 다 눈치가 너무 빠르신대요 팬들이랑 이런 노래 들으면 저는 되게 해피바이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요트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엊그저께 방송 보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요트에서 경연하고 이런 장면들이 밤에 요트 안에서 등장하고 인사하고 이런 파티 장면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좋지만 또 낮에도 요트하고 어울리고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뭔가를 상상하기가 맞아요 팬들하고 만날 수 있다면 뭘 가장 해보고 싶습니까? 저는 일단 가장 해보고 싶은 거는 공연 많은 팬분들이 오시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직접 팬분들 앞에서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공연 진짜 그게 이제 정말 모든 분들의 꿈이죠 네 안소씨는 뭐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춤 배우고 싶은 팬들한테 네 좀 가볍게 알려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아 근데 그런 거 이제 너튜브 같은 거로도 할 수 있잖아요 열려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를 하는 게 이제 어후 유튜브를 하는 게 조금 많이 네 요즘에는 어려워서 근데 진짜 나중에 팬들하고 조금만 가르쳐줘도 사실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훨씬 우리가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금방 가르쳐주면 또 금방 또 팬들이 따라하고 맞아요 이래서 뭔가 같이 추고 하면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싶습니다 선물 보내주신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팬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로제씨가 팬들 생각하면서 고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포부라는 곡인데요 이게 팝송이라서 가사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사가 너무 주옥 같아서 노제씨가 직접 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딱 이 구절을 보고 나서 이제 딱 팬분들밖에 생각이 안 났던 구절이었거든요 이게 나도 날 믿고 싶어 네가 날 믿는 것처럼 너처럼 날 사랑해준 사람은 없었으니까 네 관점에서 날 보고 싶어 네 이런 가사였습니다 우리 팬들도 노래 또 다시 들어보고 하면 이 가사 다시 듣고 하면 로제씨 마음을 알겠죠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지금처럼 라디오 보는 라디오든지 이렇게 해서 팬들을 이제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메세지 전하고 놀토 나가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예능에서 러브콜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마음은 어때요? 또 첫 예능인데 제가 너무 떨리고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 제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뭐 준비는 할 게 없는 게 이거 잘 들어요 가사? 평소에 이렇게 노래 들으면 일단 잘 들리긴 하는데 제가 평소에 원래 사실 아이돌 케이팝 음악을 많이 안 들어요 즐겨듣지 못하고 이제 맨날 안무만 짜다 보니까 곡성을 좀 많이 듣는 편이어서 가지고 네 근데 요즘에 또 많이 엄청 듣고 있습니다 아 요즘 듣고 있어요 네 근데 막 옛날 음악도 나고 요즘 음악도 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근데 아마도 거기 키씨랑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멋진 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돼요 정말요?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그래서 이제 정말 키씨하고도 같이 이제 작업도 하고 했지만 아 키씨하고 그날 예능에서 놀토에서 투샷으로 진짜 남자 여자? 뭐 이게 댄서 때 댄서 뭐 이런 걸로 뭐 하나 보여주시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안소씨는 혹시 뭐 하고 싶은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예능프로라든가 뭐 광고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저는 어 저희 팀이랑 같이 스포츠 의류 광고? 네 이렇게 춤 멋있게 딱 이렇게 쳐가지고 그래 그게 진짜 스포츠웨어가 음악이 일단 그 스포츠웨어는 일단 음악이 스포티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쎄야 되고 강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활동적이고 네 그래서 보통은 남자 연예인들을 많이 쓰죠 그렇죠 물론 여자 연예인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근데 스포츠 의류 의류 예전에 박나래씨가 스포츠 의류 했었어요 아 맞아요 네 기억나죠 그래서 막 춤도 추고 막 박나래씨 맞아요 맞아요 크럼핑이라고 네 네 맞아요 저는 박나래씨 추는 크럼핑만 봐가지고 원래 크럼핑 잘 어떤 느낌인지 그렇죠 지금 이런 안소씨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느낌인건데 네 맞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안소씨 말대로 그런 스포츠웨어 의류 브랜드 광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노래 한 곡을 더 들을텐데 역시 웨이비가 추천한 곡입니다 헤이마마의 창작 안무가 대박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웨이비가 안무 창작해보고 싶은 노래를 추천해주세요 그래서 했더니 오드리 누나의 Damn Right 이 곡을 선곡해오셨습니다 이 곡을 선곡한 이유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 팀이 이거 듣자마자 야 이 노래 너무 좋다 이거 꼭 짜고 싶다 이랬던 노래여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어 나중에 놀토에서 이 음악 나오면 좋은데 거기엔 이 음악이 나올 일이 없겠죠 네 일단 우리가 먼저 짜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는게 어떤지 오케이 아직까지는 안무가 완성이 안되있는 곡입니다 앞으로 짜고 싶은 곡 이 곡 듣고 여러분 보내주신 질문 더 이어드릴게요 웨이비가 창작 안무하고 싶은 곡 이런 느낌입니다 Damn Right 오드리 누나였습니다 문혜진님이요 웨이비 공식 포즈 있나요? 없다면 하나 만들어주세요 웨이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여러분 한번 해드립니다 자 문혜진님 왜 많은 분들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웨이비 아 이거입니다 웨이비 웨이비 웨이브 이게 옛날에 박진영씨 그... 그쵸 그게 한 30년 됐을까요?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들 2001년생 친구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알아요 근데 근데 뭐지? 아마 CV 밖에 없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웨이비에 공식 포즈는 이런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주님이 주셨어요. 노제 여보랑 안서 여보 애교 배틀 해주세요 하셨는데 애교 배틀 가능할까요? 아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다. 누가 먼저, 누가 먼저 갑니까? 안서 먼저 가나요?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말투가 있어요. 네네. 스트릿. 네. 같이 섞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해요. 부끄러움은 나와요. 오 부끄러움은 언니. 부끄러움은 지혜목시 끙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으세요. 받아줘요. 노제씨. 내가 더 귀여워. 받을 수 있겠어요 안서 씨?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언니가 더 귀여운 거 같으시고. 아 같으시고. 자 루니언씨 받으세요. 고마워. 안서 쟤 받을 수 있어요? 어떡해! 알겠시 굿 알겠시 굿 자 로제씨 갑니다. 소연이가 이긴걸로 하겠습니다. 소연 승! 안서 승! 진짜 저하고 이름이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안서가 굉장히 인상적인거에요. 소현인데 그쵸? 저도 나도 그럼 박소로 나도 해야되나? 보통 소현이면 많은 분들이 영이나 소연으로 헷갈려 하시죠. 저만 그걸 겪는게 아니죠. 그래서 안서처럼 아예 안 헷갈리게 박소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릭터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노제랑 안서랑 마라탕 언제 먹을거냐면 나우님 외에 많은 밴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마라탕 아직 안되신거죠? 근데 최근에 우리 같이 먹었어요 둘이서. 아 드셨어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야식 드시는 분도 많거든요. 메뉴 하나 추천해주고 가세요. 메뉴 야식 메뉴 일단 제가 먼저 먹고 싶은거는요. 닭강정을 너무 먹고 싶어요. 닭강정 안서 씨는요? 그럼 저는 닭강정에 맥주 하겠습니다. 어머 안치겠다 진짜. 닭강정에 맥주. 우와! 금요일 저녁에 야식 추천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아리아나 그란데 포부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텐데요. 정현비님 둘 다 귀엽시구. 짤 많이 나올거 같아요. 여보들 귀여워. 기레지님. 노재언니 사랑이 때문에 부은거 저만 귀여웠던거 아니죠. 볼에 바람 넣어서 다시 한번 재현해줄 수 있나요? 김술비님. 세 분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재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파들에게 한마디 각자 좀 남겨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일단 제가 어제 정말 더 많이 맡겼던건데 제가 막 가끔씩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뭔가 탕 공허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 한번 팬들 반응을 봐요. 그때 되게 활기차지더라고요 사람이. 에너지가 빡 오죠. 에너지가 너무 한번에 와서 아 진짜 너무 감사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듣고 저 많이 보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공허해질 때 우리 서퍼들의 응원받으면서 또 센 안무 부탁드립니다. 늘 기대할게요 노재씨. 그리고 우리 안소씨 우리 서퍼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너무 거분한 사랑 표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응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웨이비의 안무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중에 또 멋지고 진짜 정말 환상적인 안무로 다시 또 컴백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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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